이동재 기자가 부산의 강림에 한동은 검사장을 만났지요 만난 김에 이것저것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했지요 이동재 기자월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교도소로 보냈어요 한동은 검사장 말 그런거 하다가 한건 걸리면 되지 그런데 숙소가 어디야 이 말은 절대 공모가 아냐 동료도 아냐 그저 덕담이야 절대 공모가 아냐 동료가 아냐 그저 덕담이야 여기 크로스 있는데 부산에 간 김에 만난 김에 나는 덕담이야 부산에 간 김에 만난 김에 나는 덕담이야 절대 공모는 아냐 간주 한번 가겠습니다 왜 만나냐고 이정도 녹취록 나왔으면 진짜 다 나온거지 이런거지 덕담이야 이거 범벅하기 한동은 아이폰 비번이 났다 비번을 깔아놓은 얘기예요? 비번을 깔아라 깔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뒷부분만 이 말은 절대 공모가 아냐 동료도 아냐 그저 덕담이 어떻게 덕담이냐고 공무가 아냐 동료도 아냐 그저 덕담이야 부산에 간 김에 만난 김에 나는 덕담이야 부산에 간 김에 만난 김에 나는 덕담이야 절대 공모는 아냐 그냥 덕담이지 진짜 이상하지 내 동료도 아냐 승부는 아냐 행